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중급 45회를 해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차의 경우에도 제가 문제를 직접 풀어보니까 42회랑 비슷한 난이도가 느꼈어요 이번 회차도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42회보다는 그나마 조금 쉬웠다면 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준 고급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기본 편 수준에서 어렵게 되면 한 이 정도까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회차의 경우에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는 걸 물었는데 일단 이 모양도 되게 힌트가 됐었고 여기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고 움찔, 빗살무늬토기, 갈돌과 갈판 이런 힌트를 봤을 때 신석기인 걸 알 수 있죠 뭐 문제 제시된 시기부터 좀 정착 생활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기 때문이죠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우경이 널리 보급되려면 고려시대는 가야 돼요 소가 일반적으로 보급되려면 한 고려시대쯤은 가야 조금 일반적이고 2번 철대농기구를 이용하였다 말 그대로 철기죠 이거 선지 속에 힌트가 있으니까 딱히 어렵지 않았고 3번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하였다 이거는 조금 낯설 수 있는 키워드인데 청동기를 봐야 돼요 철기 시대에는 그런 거친 무늬 거울보다는 잔무늬 거울을 더 많이 썼습니다 4번 가락바퀴를 사용하여 실을 뽑았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의류 생활을 시작했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동검을 제작하였다 동검이 나온 거 보니까 철기로 보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걸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해 가지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밑줄근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물었는데 일단 크기가 작아서 고구려에 복속됐고 그리고 여기 뭐 맥포, 물고기, 소금 등이 이 국가에 관련된 특산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 보고서 혹시 바닷가를 해가지고 동해랑 헷갈리신 분들도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여기 힌트가 여자나의 열쇠가 되면 혼인하여 허락하고 신랑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키워서 며느리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제도는 민며느리제예요 제가 저번에 강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남자가 여자 집에 가면 고구려고 여자가 남자 집에 가면 옥자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남자가 여자 집에 간다 고구려의 서옥제 여자가 남자 집 갑니다 옥자의 민며느리제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쉽습니다 아무튼 1번 영구라는 제천행사를 거행하였다 이거는 부여 2번 화백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이거는 신라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상회의 3번 여러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거 똑같이 부여입니다 이 문제에 제시된 국가랑 관련된 지방행정구역 같은 거고 4번 사회지수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팔조를 만들었다 이거는 고조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어디 5번 가족의 유고를 한 목각에 모아두는 풍습이 있었다 맞죠? 이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가족 공동용 풍습으로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6번 3번 밑줄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여기 전라북도 익산이 일단 이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후기랑 관련된 지역이고 여기 아 이게 힌트 있네요 미륵사지 석탑 그래서 이 두 가지 힌트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역이랑 미륵사지 석탑이랑 관련된 국가인 백제를 추론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건 그나마 이전 기초에 나왔어가지고 오답을 제대로 했으면 헷갈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1번 22담로를 설치하였다 맞죠 이건?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무령함과 관련된 그런 지방 행정 조직 같은 걸로서 정답은 1번이고요 행정 조직은 아니고 정확하게 행정 구역입니다 아무튼 2번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그 윤관이 별무발을 만들어서 여진을 몰아내고 세운 성이죠 아니고요 3번 상수리대도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신라 뭐 시기로 보면은 사실상 통일신라 시기에 더 많이 하긴 했는데 일단은 그냥 뭐 신라나 통일신라나 똑같은 신라니까 일단 신라로 적어놓을게요 4번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고구려 그 양만춘이 그 당태종의 침입을 막은 대표적인 사례죠 5번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이거는 바래 그래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 보고서 백제인국 출연했으면 쉬웠고 아니었으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사료가 조금 낯설었어요 자 그럼 이어서 4번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신라의 제 24대왕 중급편 수준에서 이런 힌트도 가끔 주는데 이렇게까지 너무 꼼꼼하게 안해도 되고 여기 화랑도랑 황룡사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랑도를 보고 솔직히 출연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황룡사 자체는 이 문제 제시된 국가의 진흥왕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황룡사 9층 목탑의 경우에는 선덕여왕입니다 사실 이거는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한국사에서 조금 더 잘 나누는 키워드인데 그래서 황룡사는 진흥왕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이다 이런 것도 구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화랑도가 너무 빈출 키워드라 저거는 모르시면 안 돼요 제일 잘 나오는 키워드라 1번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맞죠? 문제 제시된 왕은 대가야를 정복했어요 근광가야는 법흥왕 진흥왕은 대가야 정답 1번이고요 2번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고구려의 영양왕이 나올 수 있고 고려의 덕종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조금 맥락을 보고서 좀 바꿨어야 돼요 그러니까 631에서 647쯤이냐 아니면 11세기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덕종 때쯤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 한낭검에서는 기본세 수준이면 이것까지는 답으로 잘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고구려랑 고려 버전 있다 이때쯤에 그것만 외워두시고 3번 구조 오소경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신문항 신문항식에 뭔가 좀 많이 하긴 했었죠 그래서 아니고요 4번 독서상품과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원성왕 관리 임용제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원성을 받았던 왕 5번 김웅돌이 난을 진압하였다 똑같이 여기 써놓은 신문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밑줄군이 국가의 문화수산을 다뤘는데 이 문제는 간단히 생각했으면 쉬웠고 어렵게 생각했으면 드럽게 어려웠어요 사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영총 이런 거 모르더라도 경주, 경상북도 경주 이거 하나 갖다 풀었어야 돼요 경주가 나오는 국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라예요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풀었어야 돼요 괜히 뭐 금영총이고 여기 뭐 천마총, 미추왕릉 이것도 솔직히 문제에 제시된 국가랑 관련된 그런 무덤이라서 중요하긴 한데 사실 신라 제대로 풀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어? 경주 나오면 신라다 그렇게 푸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백제의 경우에는 웅진, 사비 아니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국내성, 평양처럼 각 국가의 수도를 힌트로 줄 수도 있는데 신라는 사실상 주면은 경주밖에 안 줘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이 문제는 제일 쉬웠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금동대양로 이건 백제의 문화유산이죠 그 능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으로 뭔가 불교랑 도교의 그런 스타일이 융합된 문화유산 아니고요 2번 분황삽, 모던석탑 어? 이거 정답이죠 문제에 제시된 국가에서 만든 현조라는 가장 오래된 석탑 정답 2번이고요 3번 청자 참외모양병 이거는 고려시대 인종식에 만든 그런 청자인데 그냥 고려시대의 그런 청자 같은 거랑 외우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그 상강청자 우나무 매병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4번 석촌동 고분군 이거는 백제 그럼 고구려의 그런 돌무지 무덤의 양식을 계승한 문화유산이라고 하죠 5번 수산잎 고분벽화 이거는 고구려 이와 비슷한 걸로 일본에 나카마스 고분벽화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서 고구려랑 일본이 문화교류를 했다는 증거로서도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6번 과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고구려가 나왔고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매전 늦은 부모보다 관청의 곡식을 빌려주고 이른 겨울에 갚는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싼 값에 그 빛을 갖게 하는 이 제도는 고구려의 진대법 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어차피 그 상국시대에서 약간 좀 이런 구휼제도 그러니까 뭔가 좀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는 사실상 거의 고구려 외에 안 내요 그러니까 고구려 고국천왕 시기에 진대법 외에는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다른 시기가 훨씬 많은데 이 상국시대는 이거 하나만 외우면 엔간고 다 풀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진대법 이거 외워두시면 됩니다 1번 골품제 이거는 그냥 신라의 그런 관등 제도로서 안 맞고요 3번 이건 조선 세조식의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라서 안 맞고요 4번 호패법 이거는 조선 태종 시기에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발급한 일종의 신분증이라서 안 맞고요 5번 호포제 이거는 흥선대원군 시기에 양반에게도 궁포를 부과한 제도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7번 가나사의 역사적 사실을 물었는데 이 형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 하시죠 일단 가해 사료의 경우에는 영낙 10년 왕이 보병과 기병 5만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했다 일단 여기서 나온 영낙은 광개토 대왕의 연호권이요? 최초의 우리나라 연호로서 외워둘 필요가 있고요 여기 그 병사를 보내서 신라를 구원했다는데 이 시기에 있는 신라의 내무랑이에요 신라의 내무랑식에 일본 외구가 신라에 쳐들어와가지고 광개토 대왕에게 헬프를 요청해가지고 400년에 광개토 대왕이 군사를 보내서 구원해 줬죠 이걸로 인해서 호우명 그릇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고구려가 신라에 간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광개토 대왕의 신라 구원과 관련된 사료고 나의 사료 왕이 병력 3만원 거느리고 백제를 집략하여 수도 한성을 함락했고 백제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천명을 포로 잡아 두고 왔다 일단 여기서 나온 부여경은 개로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기본변 수준에서는 심화편도 이거 어려워하는데 특히 이런 키워드라던가 이름 보고서 어떤 왕을 말하는 거지 파악하는 게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켜가지고 그 백제의 개로왕을 사살시킨 475년 전투예요 그래가지고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라 아마 이 사료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1번 신라가 우상국을 정벌하였다 이거는 지중왕 시기인데 지금 나온 것들은 싹 다 5세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6세기라 키워드가 2후라서 안 맞습니다 2번 신라가 금광가야를 병합하였다 이거 정확히 532년인데 법풍왕이에요 법풍왕 근데 똑같이 6세기 키워드라 안 맞습니다 3번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맞아요 이게 427년인데 제가 두 시기 사이 역사도 사실은 항상 그걸 강조하거든요 왜 굳이 이 두 사료지 출제자는 아무거나 이 사료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걸 항상 강조하거든요 이번에 그런 맥락이에요 광개토 대왕 때 한번 신라도 조금 예속시키고 이때 백제도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배우잖아요 광개토 대왕은 좀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고 장수왕은 남쪽으로 영토를 주로 넓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장수왕이 아빠가 북쪽을 좀 많이 넓혔어 그럼 난 남쪽을 넓혀야 되는데 그 남쪽을 넓히기 전에 나도 조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남진 정책을 위해 평양으로 먼저 천도해서 준비를 하고서 침략한 이 나의 사료랑 연결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키워드를 의도한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했으면 쉽고 아니었으면 어려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하였다 이건 538년의 성왕 역시 6세기 키워드로 안 맞고요 5번 고구려가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거는 소수림왕 광개토 대왕 이전이라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겠죠? 참고로 뭐 시기는 솔직히 기본편 수준에서는 그냥 6세기, 5세기, 4세기 이 정도만 외워도 되는데 372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8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걸 물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해설한 걸 제대로 이해했으면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삼국통일의 과정은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의 부흥운동 뭐 흑지상지 아니면 복신 아니면 도침 이런 거 아니면 그 이제 부흥운동이 실패한 뒤에 고구려가 또 멸망하고 또 고구려의 부흥운동 뭐 건모장, 안승 이런 인물들 그리고 매소성, 기벌포 이 다섯 가지 흐름만 모여보며 푼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때 백강전투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가하의 사료 황산볼에서 신라의 군대가 백제의 결사대가 전투를 벌였다 실질적인 백제의 마지막 전투임으로 일단 가하의 사료는 가장 먼저에요 백제의 멸망과 관련된 최종적인 전투모로 가가 제일 먼저고 나번 나당연합군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헌락하였다 이거는 고구려가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전투라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백제의 멸망, 고구려의 멸망, 그리고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칠라의 군대가 당의 군대를 격투하였다 이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백제의 멸망, 부흥운동 했고 나의 사료, 여기 고구려의 멸망하고 부흥운동 하고 이제 매소성, 기벌포 그래서 가나다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이 다섯 가지 키워드만 구해보세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잡으셔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보라는데 아 유형은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랑 연결이 되네요 일단 여기 나온 흑치상지랑 여기 나온 도침이랑 복심만 외우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백제의 부흥운동이랑 관련된 거라 사실 정답은 3번인데 제가 그래서 어차피 나머지 선지는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거라 외우지 않아도 되고 제가 조금 키워드를 설명을 좀 팁을 드리면 고구려의 부흥운동이랑 관련된 거는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고구려가 다시 센 나라인데 커져서 부흥운동을 일으킨다고? 고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암기시키거든요 그래서 고연무, 건모잠, 안승은 고구려가 다시 세진다고? 고건 안 돼! 하면서 고연무, 건모잠, 안승 이렇게 외우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백제는 간단하게 백제인들은 그냥 흑도복을 좋아한다 그래서 흑치상지, 도침, 복신 이런 식으로 암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흑도복이냐 고건 아니냐 사실 이것만 외우면 이 문제는 쉽게 풉니다 그래서 이거 인물 외우기 빡셀 텐데 그냥 이름만 딱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암기해도 조금 더 풀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는데 신라의 경제를 다뤘으니까 따로부터 찾아보지 않고 바로 시작할게요 1번 관료전 지급과 녹업 해지의 목적 맞죠? 이 문제에 제시된 그런 국가의 신문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어? 해품사님 지금 신라의 경제 얘기하는데 이건 통일신라 아닌가요? 통일신라도 근데 엄연한 신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통일신라고 표기를 하는 거지 그 시기에도 어쨌든 신라는 신라라 그렇게 문제에서 너무 분리해서 외우지 말고 그냥 맥락 보고 파악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 2번, 음병 발행이 물자 유통에 끼친 영향 이거는 고려시대의 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권원중보, 해동통보, 활구가 제일 잘 나온다 그래서 아니고요 3번, 모내기법의 전국적 보급과 생산력 증대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려면 조선 후기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염분 구등법 실시 이후 조세 수치 액수의 변화 이거는 조선 초기 그러니까 조선 세종 시기에 공법이랑 관련된 건데 그때 전분 6등법이랑 염분 9등법을 실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풍용이라든가 비옥도에 따라서 그 세금을 걷는 걸 나눈 건데 아무튼 조선 초기 세종 시기라 안 맞고요 5번, 담배 등 산풍작물 재배와 농가 소득의 향상 이것도 똑같이 조선 후기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중구편 수준에서, 지금 기본편 수준에서는 그 정도 키워드까지 안 낼 것 같은데 그냥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신라의 경제랑 관련된 키워드로 좀 무역이랑 관련된 키워드로써 당항성이랑 이건 좀 당나라교랑 관련된 거고 국제무역항인 울산항도 그냥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거 낼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추가적으로 필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11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걸 물어봤는데 아, 이거는 아,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일단 발해 왕자 대광현에게 왕시성을 하사했다는데 그러니까 발해 왕자 대광현이 그는 무리가 거란의 침을 받아 우리나라 넘어와서 이 왕이 대광현에게 왕시성을 하사했다 아, 이거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발해는 거란에 의해서 926년에 멸망했거든요 근데 약간 눈치밥이 있었으면 왕시성이란 거잖아요 왕시성 우리나라 역사에서 왕시성으로서 대놓고 인물이 나올 만한 인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게 바로 왕건이에요 그래서 왕씨보고 왕건인가? 이렇게 풀었으면 진짜 눈치있게 잘 푼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발해가 926년에 멸망했는데 그 이후로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넘어와서 당시 왕건에게 고려... 그 거란 애들이 우리 때렸어요 좀... 우리 좀 받아주시면 안되냐니까 왕건이 오케이 어서오세요 하고 받아주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건이 발해 유민들을 포용했다는 걸 알면 풀고 아니면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중급현 수준 치고는 사료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1번 후상국을 통일하였다 맞죠 후상국 통일의 주역 고려의 왕건 정답 1번이고요 2번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이거는 윤관이죠 뭐 여진과 관련해서 윤관은 너무 잘 나오는 키워드라 절대 모르시면 안되고요 3번 4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어... 이거는 그 4군의 경우에는 최윤덕이 나올 수 있고 육진의 경우엔 김종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조선 세종이라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4군 최윤덕 육진 김종서 4번 노비안 권법을 실시하였다 이건 고려시대 광종 그래서 안 맞고요 5번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정조 정조식의 관리 재교육 제도라서 안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거기에서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아... 이거 이거 심화판 응시자도 어려웠는데 이거 기본판 응시자면 진짜 앵관에서 거의 못 풀었을 거 같네요 이거 엄청 어려운 유형인데 고려시대에 있었던 사회제도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사실 유형은 단순해요 그냥 암기하면 풀고 못 암기하면 못 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뭐 키워드가 그냥 고려시대와 관련된 거냐 아니냐 그걸로 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1번 물가를 조정하는 기구로 상평창을 두었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식의 물가 조절 기구예요 그래서 일단 맞고 2번 빈민을 구혈할 목적으로 제이보를 조성하였다 이것도 맞아요 그 빈민 구제랑 관련된 걸로 조금 더 넓게 보면 뭐 흑창이라던가 의창 이런 것도 낼 수 있는데 제이보도 관련된 키워드랑 일단 맞긴 맞습니다 3번 환국의 폐단을 막기 위해 사창제를 시행하였다 이건 틀렸죠 이건 흥선대원군 시기에 그런 개혁으로써 그냥 마을 단위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랑 관련된 거라 개항기 시기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과 관련된 이 키워드가 틀렸고요 4번 백성들에게 약을 제공하는 해밍국을 설치하였다 맞아요 이 시기에는 동서대변이랑 해밍국이 조금 의료기구랑 관련된 키워드로써 맞고요 5번 질병 확산에 대처하고자 구제도감을 운영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키워드로 구급도감도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 키워드 다 그냥 고려시대 키워드구나 그냥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사실 그냥 아예 틀린 거 찾는 게 더 빨랐을 것 같아요 잘 모를 만한 키워드라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이다 나머지가 너무 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 문제예요 좀 어렵긴 했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해서 옳게 찾은 걸 얘기했는데 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지역사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기 나온 용흥궁은 일단 안 보일 것 같고요 그나마 여러분들한테는 몽골의 침입을 피해서 수도를 옮긴 이 지역과 외교장각 이 두 개가 다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지역은 몽골의 침입을 피해 임시 수도였던 적이 있다는 게 일단 이 첫 번째 키워드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외교장각은 그 당시 개항기 시기 1866년에 병인양요를 계기로 이 지역에 있는 외교장각을 약탈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 지역과 관련된 게 여기 나온 강화도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지역사유형은 약간 물론 각 사건이라든가 그런 문화여사는 위치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어떤 걸 외울 때 어? 이 사건이라든가 문화여사는 이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아니 이 지역에 위치한데 그걸 평소에 암기했으면 풀고 아니면 못 풀어요 그리고 이런 키워드는 솔직히 모르실만 해요 왜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라도 문제에서 키워드를 안 주면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출제된 원리에서는 그래도 외교장각 정도는 그 병인양요 아니까 이런 거 올라도 풀라고는 주는데 가끔씩 그래도 이런 식으로 문화여사는 알리기 위해서 어려운 키워드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쫄지 마요 영웅궁이 뭐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뭐 그 몽골의 침입 피해 가지고 강화도 임시 수도 했다던가 외교장각 이 정도는 그나마 자주 나온 키워드거든요 이런 키워드 갖다가 확실하게 내가 기본기가 있냐 억냐를 기준으로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4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 모습으로 오는 걸 얘기했는데 제가 뭐랬죠 10번 10번 때의 경제 모습은 고려시대의 확률이 90%다 만약에 10번 때의 경제 모습이 나오면 고려시대를 의심하고 화폐 권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그리고 무역항 병난도 예성강 그리고 경시설을 찾으면 된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병난도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고려시대 경제 유형은 제가 말하는 6가지 키워드만 외우면 거의 10초 안에 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해설을 해드리면 어디 보자 동철 자기 종이 먹 등을 제작하는 여러 소들에게 별공으로 바치는 물품의 징수가 극도로 과중했다는데 아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향소부곡이라는 특수 행정구역을 정해가지고 이 지역의 국가에 필요한 그런 물품을 과도하게 이렇게 니네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좀 부담시킨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국가에 필요한 수공업 복분도 매번 납품해야 됐고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는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게 이 사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향소부곡을 아냐 모르냐 그게 포인트였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좀 야매로 풀긴 해가지고 진짜 내가 도저히 이런 사료 해석할 방법이 없다 조금 경제 유형에 한해서는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키워드가 그렇게 바뀌지도 않았고 이런 문제 3점이면 개꿀이에요 저 야매를 풀었으니까요 아무튼 1번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었다 이건 조선후기 숙종식의 화폐로서 이때부터 화폐가 본격적으로 유행했고 2번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아까 얘기한 모내기법이랑 똑같은 키워드로 조선후기고요 4번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어? 이거는 중급편 수준에서 낼만한 문제는 아닌데 이거 똑같이 조선후기에요 이 시기에는 광산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려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광산 개발이 유행했다 조선후기에는 그것만 외우시고 5번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성장하였다 똑같이 조선후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일종의 사들기가 유행일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경제 유형이랑 조선후기 경제 유형이 키워드가 제일 고정적인 편이라 한 번만 똑바로 안기하면 문제풀이가 매우 쉽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5번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 인종이란 힌트랑 정중부란 힌트를 줬거든요 그럼 이걸 왜 줬는지 보죠 일단 왼쪽의 사료에는 이자겸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척중경에게 상을 내리고 여기 우측의 사료는 정중부가 문신의 관을 쓰는 모두를 죽인다고 했는데 일단 좌측의 사료는 이자겸의 난이 말 그대로 종결된 시점을 말하는 거고 우측의 사료 같은 경우에 무신정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측의 시기에는 이자겸이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데 하도 권력이 높아지다가 나중에 왕권까지 넘보는 그런 난을 일으켰다가 진암을 당한 거고 무신정변 시기에는 문신들이 무신을 차별하니까 그거에 반발해서 무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문신들을 갈아엎어버린 사건이 무신정변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의 역사를 낸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사의 시기의 역사면 딱 내 거는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왜냐면 이거요 사실 한능검에서 이 세 가지 순서를 진짜 잘 물어보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당시에 이런 이자겸 같은 문벌 귀족들이 하도 깽판을 지니까 이런 문벌 귀족의 패단도 극복하고 더불어서 북쪽에서는 여진이 금나라로 성장해가지고 4대 요구를 할 정도로 성장하니까 이 금나라도 정벌하자는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자겸의 난 이후의 시기에 대두돼가지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서경천도 운동을 주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흐름을 알고서 그 이후에 나중에 무신정변 발생했다 그것만 끼워 넣으면 엔간한 순서 문제 기본편이 아니라 심화편도 풉니다 그럼 제가 찾아보면 1번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거의 고려시대 말기라 14세기 후반 그래서 너무 뒤고요 2번 묘청의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맞아요 아까 얘기한 이거 이자겸의 난은 1126년 이후 이때쯤이고 여기 나온 건 1170년인데 아까 얘기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28년부터 35년까지 했다가 이게 잘 안되니까 35년부터 36년까지 난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무신정변 이 순서 잘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3번 홍경 내가 평안도에서 봉기하였다 이건 너무 뒤죠 이건 1811년에 세도가문식이 발생한 거라 너무 뒤라서 안맞고요 4번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권위하였다 이거는 거의 10세기인데 고려 성종식이라 지금 인종은 고려 중개왕이라 초기의 키워드인 이거는 안맞습니다 5번 정답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흐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안 어려웠어요 보조국사 지눌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으면 되니까 그럼 지눌과 관련된 키워드 찾아보죠 1번 불국사를 권립하다 이거는 김대성 그 통일신라 경덕왕 시기의 그런 불교의 이상세계를 지상에 현실하기 위해 만든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아니고요 2번 상궁유사를 편찬하다 이거는 이런 승려 중에서 이렇게 좀 서적 그런 역사서를 데리고 만든 인물은 이런 외에는 거의 안 나와요 3번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다 맞죠 이 문제에 제시된 승려가 주도한 불교개혁운동 정답 3번이고요 4번 화음의 승법 궤도를 당기다 이거는 의상 의상이란 인물은 화운종이라는 종교를 화운종이란 종파를 조금 중시한게 있어요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고 5번 왕호천주국전을 저술하였다 이건 해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아 2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그래서 기본편 수준에서는 의천이랑 지눌이 제일 출제율이 높으니까 이 둘 중심으로 일단 먼저 공략하고 가끔 요새 나오니까 요새까지 추가적으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7번 문제 밑줄근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아 이 문제 중요해요 최근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능검은 좀 제가 팁을 드리면 한능검이란 시험은 최근 역사적 이슈를 좋아하는데 그 세 가지 기준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거나 아니면 몇몇 주년 기념 뭐 100주년 70주년 아니면 뭔가 최근 뭔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재현했다던가 아니면 뭔가 최근 역사적인 중요한 발굴 사례 이런게 있었으면 그런 문제 키워드 잘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조금 평소에 관심 가셔두면 이번 시험에서 좀 이런게 나올 만하다 그런 팁을 여러분들이 찝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체중은 등재됐고 조선시대 주세봉이 설립했고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정리돼서 47개가 남았다 이게 인트군요 그래서 이건 서원이에요 이 회차 기준으로는 2019년쯤인데 그때 한창 서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유행했어가지고 그걸 알았으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1번 의학교육을 관장하였다 아 이거 손지가 시작부터 좀 어려운데 이거 전의감이란 거군요 그냥 지금은 치면 약간 의대 같은 거 그냥 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부터 좀 어렵네요 2번 중앙에서 훈도가 파견되었다 이거는 향교 향교는 지방국립대 같은 건데 그래서 나는 국립대니까 중앙에서 좀 교수님도 파견하였다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 거 같아요 3번 선현의 제사와 성리학 교육을 담당하였다 맞아요 여기서 선현이란 거는 성현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현이란 거는 약간 좀 공자 맹자 이런 거고 선현이란 거는 그러니까 좀 자신들이 기리는 스승님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요때로 치면 약간 이황선생님 그러니까 뭐 이황선생님의 길이는 뭐 도산서원 조금 이런 거랑 연결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물론 그 지방에 그런 사립교육기관이니까 성리학 교육은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유학부와 기술학부를 편성하여 교육하였다 이거는 국자감 그런 이 문제에 제시된 교육기관에 그런 과목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 아니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의 국립교육기관 5번 외국어 통역관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아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4억원 이란 키워드거든요 약간 지금을 치면 외국어 대학교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1번 5번은 조금 어려운 선지라 그냥 가볍게만 보시고 제가 보기엔 2,3,4 중심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18번 다음 과외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국보 제2호 이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국보 제2호는 은근 힘들어 잘 나오거든요 그냥 너무 많이 외우지 말고 그 국보 1호 순내문 국보 2호 이거 그것만 외워두시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거고 조선 세조때 걸린된 탑이며 경천사지 희증석답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 제시된 탑도 원간석기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탑 자체가 원간석기식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탑인데 그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이 탑에 영향을 받아서 이 탑도 원간석기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일단 조선시대 탑은 이거 외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고려시대 이후로 탑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그 층이 많거든요 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4번이랑 2번 중에 헷갈렸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월정사 8가 9층 서탑에는 이게 피래칭 같다고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선 세조면 조선 초기니까 조금 더 그런 특징이 없는데 밝은 색이 다각다층이 있다 그런 식으로 구별합니다 1번 법흥사지 7층 서탑 이건 안동지역에 있는 그런 벽돌탑인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벽돌탑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거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 기출 외에는 거의 못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솔직히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세요 이런 건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좀 섞어놓은 어려운 선지거든요 3번 정림사지 5층 서탑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탑인데 그 5층의 특징이 있고 그 목조 양식을 계승한 것도 있구요 그 당나라 소정방의 기록이 당겨지는 탑으로서 유명합니다 5번 화엄사 사사자 3층 서탑 이건 통일신라랑 관련된 탑인데 그 불교 경전에 그리고 환경의 내용을 따서 만든 그런 탑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일신라의 탑이다 이거만 읽으면 될 거 같아요 저도 이 탑이 정답이 된 건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탑은 너무 이런 어려운 것들보다 일단 정답이 잘 되는 것부터 먼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19번 문제 미쯔군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아 이 문제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이순신 장군 오포 환산도 명랑 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데 아무리 우리가 조금 역사를 많이 공부 안 했어도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시기에 그래도 승리한 바다의 장수라는 거 정도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 문제는 그나마 임진왜란 인걸 추론하는 거 자체는 쉬웠어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비하면 이순신 장군님은 좀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 문제는 임진왜란을 추론하는 건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1번 임경어의 백마상선에서 항전하였다 어 선지가 시작부터 어렵네요 이거 병자호란이랑 관련된 건데 그 기본편 수준에서는 병자호란 관련되면 원래 남한산성만 외워도 되는데 그럼 뭔가 이 시기에 항전이라던가 아니면 관련 인물로서는 딱 두 명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 임경업이랑 강화도에서 순절한 김상용 이 둘이 기출로 잘 나와서 그 둘 중심을 외워면 될 것 같고 2번 강강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는 지금 임진왜란은 조선시대에 가고 있는데 이건 고려시대라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이거는 고구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다 시기가 틀려서 안 맞고요 4번 최무선이 진포에서 외구를 격투하였다 똑같이 고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어 맞죠 이 임진왜랑 관련해서 좀 잘 나온 인물들이 여기 나온 권율이랑 김시민이랑 아니면 곽재우 정도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어느 지역에서 전투하였는지도 가끔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런 인물들은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나머지 시기가 1번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2, 3, 4가 너무 시기가 안 맞아서 조선시대인 거 알았으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20번 가하에 들어가 세시풍속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아 여기서 이 해설 볼 때쯤이면 이제 기본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세시풍속 유형은 무조건 기본편은 먹고 들어가야 되는 유형입니다 최근 기본편 들어와서 세시풍속을 안내 회차를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시풍속 유형은 무조건 공략해야 돼요 아무튼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음력 3월 3일이고 음 여기 뭐 화전 그러니까 꽃 그러니까 3월에 꽃놀이 가면서 꽃으로 전도 만들어 먹는 그 시기를 아는 게 중요했는데 사실 3월 보고서 이걸 바로 찍었어야 돼요 정답은 4번이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제가 이거 세시풍속 외울 때는 이런 해당되는 월도 제가 힌트로 잘 외워라 강조하거든요 근데 3집날 같은 경우에는 이 3을 따고 단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5를 따고 추가적으로 이 7석은 여기는 7을 외우면 3, 5, 7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힌트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러면은 생각보다 외우기 쉽구나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세시풍속 미역은 일단 세시풍속이 언제 해당되는지가 외우는 게 중요한데 여기 나온 설날 같은 경우는 1월 동지는 12월 그리고 여기 나온 한가위는 8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풀이에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세시풍속 날에 뭘 하고 즐겼고 먹었는지 그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이 기출에서는 단호랑 동지랑 한가위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다음 기출을 위해서 제 블로그에 자세한 해석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봉과 관련된 세시풍속으로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실봉 다음 대화에서 공통을 다루고 있는 군사조직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조선 선조 때 처음 설치된 군사조직이에요 왜냐? 일단 이 문제 제시된 군사조직은 임진은 안 돼 외군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된 특수군사조직이고요 척계관 기호신서 이런건 몰라도 되고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됐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총 쏘는 얘 활 쏘는 얘 아니면 뭐 약간 좀 보병 같은 애들 그런 식으로 임진은 안식이 외군의 조총부대 효과적을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새로 편성했고 급료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상비군의 성격으로 띄웠다 이 문제 제시된 군대의 특성으로써 임진은 안식의 외군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군대는 여기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5군형이 크게 다섯가지가 있거든요 뭐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그리고 금이용이 있는데 한능검에서 제일 중요한거는 여기 나온 훈련도감이랑 여기 나온 금이용이거든요 이게 5군형의 완성과 관련된건데 이건 수종시계 만들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묻는 군사조직은 훈련도감 외에는 사실상 없다봐도 됩니다 특히 기부편 수준이면 훈련도감은 외워도 엔간한거 풀거 같아요 그나마 금이용이 소종시계 만들었다 그것만 외우셔도 될거 같고 두개가 5군형입니다 2번 이거는 계양기식에 만든 특그런 신식군대로써 이 별규기군에게만 조금 더 대효를 잘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써 임오군란이 발생했죠 3번 장용영 이거는 조선정도시계 국왕 호위부대라서 안 맞고 4번 이거는 계양기식에 을미개혁으로 만든 군사조직인데 그때 친위대랑 진위대가 있습니다 뭐 각자 뭐했는까진 몰라도 되고 그냥 을미개혁 때 만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2번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걸 얘기했는데 여기 죽은 남편과 이 갓난아이도 세금을 내라고 하다니 우린 어째살라는데 어 일단 여기에는 나온 용어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백골징포랑 황구첨정 이라는건데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온갖 말도 안된 이유로 세금을 때려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것도 네가 대신 내 어린이 태어났으면 또 네가 내 그런 식으로 온갖 세감을 드러게 때려박으니까 이 영조식의 그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하는데 일단 영조식의 제도이고 1개월당 쌀 2도를 부과하는 결작이 추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제도는 군포 란 걸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게 군포 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는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이 군대 면제 대가로서 군포를 납부했는데 그거를 좀 깎아줬어요 두필로 대신 그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1개월당 쌀 2두라는 그런 결작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균협법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는 건 사실 이 균협법이랑 그 대동법의 특징을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1번 군포 납부액을 한 필로 정하였다 맞아요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라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전지와 시지를 풍계에 따라 지급하였다 이거는 전시과랑 관련된 건데 전시과는 고려시대 제도라 이 조선시대 제도랑 연결이 안 되고요 3번 전세를 토지 1개월당 4, 6두로 고정하였다 이거는 영정법 인조시계 토지 제도라서 안 맞고요 4번 지게아문을 설치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게 나오려면 지금이 아니라 대한제국식인 가야돼요 대한제국식이 그 토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써 시기가 너무 뒤라서 안 맞고요 5번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 이거는 전분 6등법 아까 얘기한 조선 세종식의 공법이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습니다 아 근데 기본판 수준에서는 그 전분 6등법 같은 건 세종의 공법을 거의 내는 거를 못 본 것 같아요 선지로는 나오는데 정답으로 된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균염법이랑 대동법만 중심으로 구별이 될 것 같고 23번 밑줄근 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진주지역 진주지역에서 발생한 봉기이고 진주지역의 백낙신의 타막을 견디지 못해서 백낙신이라는 탕관오리의 그런 수탈에 견디지 못해서 발생한 이 진주지역의 봉기는 임술 농민 봉기예요 사실 이름보고서 봉기라는 말 보고서 조금 눈치가 좋았다면 그런 식으로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어봤으니까 1번 직강소를 두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시기에 그 백성들 동학농민군들의 요구사항을 자치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자치기구로서 안 맞고요 2번 소격서를 폐지하였다 이거는 굳이 인물로 위기하면 중종시계 조광도죠 조광도는 성리학자라서 이런 소격서 같은 그런 도교 행사를 싫어했습니다 3번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고려 말기 근데 이 시계는 이미 과전법이 아니라 직전법 이후에 훨씬 다른 세대도 많이 나올 때라 당연히 고려시대 말기부터 시행된 이 과전법은 연결이 안 되고요 4번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맞죠 이건 이 문제를 제시된 봉기를 계기로 박교수가 파견돼가지고 건의한 이 임술농민 봉기랑 관련된 그런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기구로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 이거는 공민항 공민항식의 권문세족이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은 거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로서 정답은 4번입니다 밑줄근이 지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읽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지도 유형도 많이 어려워 하긴 하거든요 키워드가 드럽게 어려워서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초급편은 이 키워드 유형을 되게 많이 출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기본편에서는 제가 보기에 지도 유형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공략은 공략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김정호가 시작했다 이거 신림학 눈금 표시했다 사실 김정호가 제작했다는 걸 알면 대동여지도라는 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아냐 모르냐로 답이 갈릴 것 같아요 그나마 원래는 정답 선지에 나온 걸 힌트로 주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그 제작자를 대놓고 힌트를 줘가지고 대동여지도를 추론하는 것까지는 쉽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키워드가 어려워요 1번 최초로 백리척이 적용되었다 이거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예요 동국지도는 사실상 이 백리척 키워드밖에 안 나와가지고 어 정답 정답으로 나온 적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2번 총 22척에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 맞아요 이 문제에 제시된 지도는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이라던가 사진 통해서 이 목판본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왜 대동여지도가 이게 정답이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등재 안 됐습니다 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만한 지도는 딱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완전 말도 안 되는 선지이고요 4번 각 지방에 산천 인물 풍속 등이 담겨있다 이거는 동국여지 승남 성종식이 만든 그런 지리소여서 안 맞고요 5번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의 세계지도에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조선 태종식이 만든 지도로써 그 중국의 화의관이 반영돼가지고 그 중국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되게 크게 그린게 이 지도의 특징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키워드를 많이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하게 보면 풀고 아니면 헷갈리기 쉬운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45회 전반부의 마지막 문제인 25번 아 이거 솔직히 중급편 지금 기본편 수준에서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 안 내거든요 아마 이번 기출에서만 유독 좀 이 문제를 어렵게 냈는데 조선 후기 거상으로써 사실 송상의 업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제대로 외웠으면 풀 수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문제도 어렵고 선지도 어려워서 네부분 다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래서 정답 키워드만 봤을 때는 솔직히 만약에 그 이전 기출에 선지 분석을 제대로 했으면 정답은 그나마 찾을만 했거든요 이전 기출에 나왔던 선지긴 했어요 근데 나머지 선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1번 재물포의 세창양행을 세웠다 아 이거부터 시작부터 어려운데 이거는 그 독일에 그 마이어라는 그런 인물이 만든 그런 일종의 무역회사 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물포지역에 외국인이 세운 그런 회사이다 무역회사이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저도 이 기출 외에는 본 적이 없는 선지에요 2번 황국중앙총상회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시전상인 그러니까 뭐 성나라라던가 일본같이 외국인 상인이 하도 국내에서 좀 상업 위협적하니까 그런 이권 수호를 위해 만든 단체 같은 걸 생각하면 되고 3번 선해청의 대동 및 징수 업무를 담당했다 이건 상인들이랑 연결이 안 돼요 선해청이라는 거는 그 대동법과 관련된 그 뭐야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 세운 기구인데 이거는 굳이 따지면 상인이 아니라 정부가 되어야지 상인은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다 맞아요 송상은 이런 송방이라는 그런 지점을 설치해서 좀 전국적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물론 개성이 중심지역이긴 한데 송방을 통해서 조금 더 활동을 넓혔거든요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5번 개항장 10리 이내에만 상거래 할 수 있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항장 10리 이내에서만 상거래 할 정도는 아니고 이거는 굳이 따지면 개항기 시기에 일본 정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45회 중급 전반부 해설을 마쳤습니다 전반부 문제부터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았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후반부가 더 꼬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 내용 보시고 조금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꼭 댓글로 질문 주시고 후반부 문제에선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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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